자 월 19일 장마감 셀트리온부터 CMG제약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 지금 미국의 모더나에서 백신을 개발한 일상 데이터를 공개 했죠 했는데 데이터 너무나 잘 나왔습니다 45명 중 45명이 전부 다 항체가 생겼죠 자 그런 소식이 경제 재개 부분에 상당히 힘을 실어 줘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급등 했죠 외국인이 정말로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아주 강력하게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제약바이오 쪽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 자동차 주들 엄청난 강세가 나타났죠 자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이 이 바이러스로 인한 치료제 개발 주들 그리고 진단키트 주들이 상당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차액 실현 아 물량들이 아주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수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를 좀 보여 줬습니다 자 먼저 바이러스 관련 주들 보면 진단키트 주들이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아 7% 12% 뭐 이런 부분들 기관이 엄청나게 팔아 됐죠 기관 쪽에서 차익 실현 물량을 상당히 많이 던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좀 전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제약바이오에 이런 진단키트 주들 그리고 각종 테마 주들 그런 이 치료제 개발 기대감으로 올라 서고 있던 자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해 버렸죠 자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알테오제는 그런 바이러스 부분하고 관계없이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강력하게 올라 서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오늘도 또 급등이 나오고 있죠 아주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자 오늘 뭐 HLB 그룹이 오늘 상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로 주가가 올라간 부분이 없다 보니까 내려갈 부분도 별로 없다 이렇게 시장에서 인식을 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별로 재미없는 흐름이 나타났죠 자 셀트리온 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실적으로 가고 있는데 합병 이슈 그리고 치료제 개발 진단키트 개발 이런 부분까지 다 맞물려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간 부분들도 좀 있는 상황이죠 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좀 시장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 쪽에서 많이 팔았죠 8만주 매도가 나오고 외국인이 5만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보합으로 마감했죠 자 그렇지만 셀트리온 그룹은 실적이 아주 뛰어나고 올해 턴아라운드가 확실히 된다는 것을 계속 이제 수치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하락해 내려갈 만한 그런 여지를 크게 제공하지는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주가가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제조업들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많이 입었던 업종들에 비하면 주가가 좀 높게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찌 보면 약간 풍선효과 같은 거죠 기관 쪽에서는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 주가가 좀 위에 있으니까 좀 매도를 해서 저는 삼성전자 현대차 기하자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지만 셀트리온은 실적이 워낙에 뭐 탄탄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오늘 잘 버틴 모습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못 올라가서 상당히 뭐 아쉬울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분위기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조금 외면 받는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당분간은 지금 이제 좀 계속해서 횡보를 보일 가능성이 좀 큰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제 삼성전자 그 다음에 현대차 기하차 등 저런 업종 대표주들이 강세를 어느 정도 이어갈 가능성이 좀 큰 큰 그런 모습이 크게 많이 올랐지만 많이 상승 했지만 외인하고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이런 모습을 보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매집을 해 가는 그런 뭐 매집 하지만 계속 또 어느 정도 오르면 또 조정하고 이렇게 흔들면서 올라가 있죠 그런 흐름이 나타나겠지만 외인 기관들의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좀 집중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셀트리온은 조금 이제 횡보하는 흐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많이 올려놨다 그리고 횡보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서 나타나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다시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좀 힘을 받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헬스케어도 오늘 뭐 마이너스 3% 까지 빠졌죠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왔는데 자 이렇게까지 빠지는 것은 상당히 오버였죠 자 지금 기관이 50만 주나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26만 주 정도 들어왔죠 자 이제 이 매도를 해서 매도한 이유가 이제 종목 교체 정도로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정도 매도했지만 외국인은 다시 또 들어왔죠 들어오면서 오늘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요렇게 마감을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위치가 좀 높다 보니까 다시 좀 치고 가는 힘을 얻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는 기관 쪽에서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매도 물량이 꽤 많죠 이 정도로 매도가 이틀 동안 나왔다는 것은 조금 조정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21선 부분까지 21선 받으면서 가고 있죠 자 그러면 전방 산업주들 좀 강세를 보이게 되면은 21선 정도까지 횡보를 하다가 또 어느 정도 부딪히고 나면은 다시 또 20선을 타고 가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 요렇게 좀 생각합니다 자 지금 당장 뭐 힘을 내서 올라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분위기로 갑자기 좀 바뀌어 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관 쪽에 들어와 주면 또 이야기는 좀 달라지겠지만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 때문에 강하게 치고 나가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제약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위기죠 저는 마이너스 4.6% 까지 하락을 했었지만 밑거리를 좀 달았습니다 외국인이 65,000 들어왔지만 기관이 16만주나 매도를 했죠 자 예를 5일선이 일단 깨졌습니다 깨졌고 밑거리를 좀 달았지만 한번 산을 좀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산을 한번 또 만들고 이 기준선인 21선과 만나는 지점까지 약간 기관 조정 그 정도로 좀 열기시키고 다시 상승을 모색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심풍 제약은 2% 정도 올라섰습니다 외인 기관이 많이 팔았죠 12만주 팔고 기관이 2000주 정도 매도하면서 요 때하고 모습이 똑같죠 은봉 3개 또 은봉 은봉 3개 또 은봉 자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나는 매일 먹는다 이런 소식이 또 나타나면서 시가 5% 고가 11% 까지 올라갔지만 오늘 뭐 시장 분위기가 치료제들은 상당히 힘을 못 쓰는 분위기였죠 자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2% 정도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렇지만 은봉이 나왔죠 자 여기하고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러면 내일은 또 양봉이 나올 차례겠죠 지금 이런 패턴으로 간다면 내일도 상당히 좀 왔다갔다 흔드는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분위기가 다시 이렇게 제약바이였죠 이런 치료제 테마 쪽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기에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계속 치고 갈 수 있을까 라는 우려감도 좀 나타날 만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이 신풍제약은 이 외인 기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식이 아닙니다 보면은 큰 손들에 의해서 움직이죠 상당히 이제 허를 찌르면서 또 한번 솟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모습이 좀 나올 수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피라맥스에 대한 이런 부분 기대감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진단키트 이런 부분이 아니죠 일단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꽤 많이 내려왔죠 꽤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21선은 그래도 어느정도 지키면서 분위기를 좀 살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셀리버리는 1.3% 잘 버텨냈죠 지금 행보를 계속 해가면서 21선 위에서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외인이 15,000 들었고 기관이 800주 정도 들어왔죠 그리고 셀리버리는 기관들에 의해서 크게 좌지우지 되는 이런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관들이 오늘 제약바이오 하락의 원흉이었죠 기관들이 제약바이오 하락은 기관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기관들이 코스닥 쪽에 1500억이나 팔아댔죠 이게 거의 다 제약바이오 쪽 이런 쪽으로 매도를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잘 버텨냈죠 셀리버리는 지금 꽤 좋은 흐름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헬릭스미스 2% 하락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약세를 보이면서 웨인이 22,000주 매도 기관이 8,000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지만 언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1.8% 올라섰죠 그렇지만 마이너스 2.9%까지 갔다가 2%에 하락 마감했고 지금 120선을 기준으로 상당히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헬릭스미스는 바이러스 수혜로 올라간 부분은 아니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하락이 마무리가 되면 다시 돌아서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이 헬릭스미스는 전체적인 바이오 분위기에 상당히 많이 자제우지가 되죠 그래서 바이오가 좀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타나야지 다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당분간은 계속 이제 120선을 기준으로 계속 이제 횡보를 하거나 조금 눌려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렇지만 꽤 많이 하락했죠 꽤 많이 하락을 했고 어느 정도 이제 눌림을 당하게 되면 한번 방향을 위로 좀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CMG 제약은 5일선 깨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11선 터치했죠 11선 터치했고 웨인 기관은 7만주 2만주 들어왔습니다 추세는 괜찮죠 CMG 제약은 추세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다운되면서 지금 은봉이 연속으로 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11선을 지켜 주지 못하게 되면 이런 둥근 모습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얘는 요렇게 요렇게 해서 아마도 20선 얘는 20선이 아니고 60선을 기준으로 두고 있죠 근데 60선이 상당히 멀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11선을 받쳐 준다고 하면은 다시 타고 또 올라 가겠죠 그렇게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지금 제약바이오 쪽 분위기가 상당히 바이러스 피해죽 쪽으로 분위기가 옮겨 가고 있는 강한 분위기가 옮겨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힘을 내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11선을 버틴다면 여기서 행보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기처럼 플랫폼을 형성하면서 이틀 조정했으니까 좀 올라갔다가 요런 식으로 아니면 20일선까지 둥근 한번 조정을 보이고 다시 올라서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요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 이 제약바이오 쪽은 분위기를 다시 좀 언제쯤 가져올 수 있을지 하루만에 바로 가져올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내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